안녕하세요. 스타듀 밀리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트를 다 못 채워서 4개는 돼야 되는 것 같던데 마음이 아프다. 아 이거네요. 온천. 음. 체력 회복에 되게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어 편지가 왔네. 안녕하십니까. 다음주 저희 스타듀 밀리 트리 뷔의 전도 유망한 젊은이들 칼럼에 기아와 기아의 농장이 소개될 것이라는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전해드립니다. 기아의 빠른 진척에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칼럼에 우리 농장이 소개된다고? 아니 뭐 우리 농장이 별거 없는데 다음주에 물부터 주고요. 얘네 잘하겠죠? 다 좋습니다. 달걀 고고 고고 부하하기도 하나? 달걀 하나를 그냥 내비둬 볼까요? 혹시? 열어놓고 아 맞아 쓰담쓰담 안 해줬어. 애들이 자면은 또 쓰담쓰담을 못 해주니까 감자를 갖고 있네요 제가? 선물용인가요? 마요네즈는 진짜 들고 다니면서 뭐 아무나 한테 줘도 되는 것 같아. 여기 물이 안 준 것 같은데 쓰담쓰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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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솜이 쓰담쓰담 어 하나 나왔습니다. 메이플 시럽 와 나 그냥 수액 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메이플 시럽이네. 우와 근데 이거 이 나무에서 평생 뽑아 쓸 수 있나요? 또 요거 좋아하는 애도 있을 것 같다. 음 좋은데? 나무랑 동계만 있으면 돼. 나무 있고 동계만 꺼내서 하나 더 만들까? 아니 아 할까 말까 아 저게 나무별로 뭐 주는 게 다를... 다른가? 나무 종류가 소나무, 단풍나무, 참나무입니다. 소나무에 하나 장착을 해볼까요? 마치 옆에 있고 하니까 요렇게 메이플 시럽 귀한 거다 미끼 몇 개 없네? 어 오늘은 그러면은 밑에 좀 내려가야겠네요. 벌레 고기도 모으고 벌레 고기? 벌레 고기 밖에 할 게 없네 아니면은 미끼를 이제 돈 주고 사야 돼 돈 주고 사야 돼 얼마쯤 하려나 그래 바다까지 갈 겸 오늘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제 무기랑 다 어디 갔죠? 요기 있네 곱깽이랑 곱깽이랑 마요네즈는 선물용 이거 먹는 거 옥수수 하나 둘 에너지바 두 개 해초 먹어주고 미키 다 빼자 이거 제 무기가 되게 드문드문 들어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이쪽에다 정리해주고 좋았어 출발 오늘 뭐 아무날 아니지? 근데 뭐 하겠다고 막 이야기했었나? 어 이 저분 생일이네? 물고기나 하나 드릴까? 생일날 맞춰서 주면은 혹시 좋아할지도 몰라 이 송어가 괜찮을 것 같네요 무지개 송어 온천이 풀렸구나 언제 풀렸지? 예전에 저 위에 물음 이었지 싶은데 둠찟 둠둠찟 아저씨가 장사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생일이시라면서요? 여기요 이리 가서 드려야겠다 여기요 우와 생일선물은 정말 생일선물로 인식하나봐 어? 나 왜 얘네 하트야? 나 뭐 줬나? 이상하다 하트가 다 하나씩 차있네 엘리엇 두개다 크으 좋아 음 좋아좋아 엘리엇이 일곱시쯤에 나 우리 그 집 뒤쪽에 거기서 등장하는 것 같은데 어? 잠깐만 나 두개면 혹시 우와 어? 피아노도 있다 우와우와우와우와 아이 들어와 하하하 하하하 아 두개면 집에 들어갈 수 있나봐요 이 초라한 내 오두막이 온 걸 환영해 이건 내 작업용 책상이야 보통 여기서 시간을 보내 하하하 뭔가 되게 예의바른 것 같아 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작가가 되려고 했어 내가 말해줬나 그래서 여기 혼자 하는 거야 바닷가에서의 외로운 삶은 나에게 문예적 영감을 주거든 아 잠시만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고요 고향에서는 다들 나를 바보라고 했어 절대 작가가 될 수 없다나 그게 믿어져? 한 명이 성공한 작가 뒤에는 천명이 실패한 작가가 있다래 매사에 부정적인 것들 역겨워 네 눈에 너의 마음이 보여 파일 넌 날 믿고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어 감동적인데 내가 바라던 거야 오 뭐야 되게 낭만적이네 우와 물어볼 게 있어 아일 너는 어떤 책을 좋아해? 낭만적이라서 로맨스라고 하는 게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진짜 이제 내 취향이면 사실 뭐 책을 별로 안 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책이 영화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영화로 딱 영화라면 추리지 소설도 추리 소설은 읽어도 로맨스 소설 이런 거 안 읽고 공상과학 쪽은 뭐 더 관심이 없고 추리를 좋아해요 추리 소설 말이지 확실히 흥미로운 장르지 기억해 둘게 역시 로맨스라고 했었어야 됐나 봐 음 좋아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 좋아 하하하하 어? 얘 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느낌표 이런 게 많네 음 너는 식물들을 잘 알지? 어? 어어 알어 알어 이 장미 좀 봐줄래? 내가 잘 못 키우고 있는 것 같애 어? 내가 볼게 야 물 주면 돼 물 하하하하 우와 얘 말한다 안녕하세요래 나랑 말해줘서 고마워 네 말들을 곱씹어볼게 장미아 잘 있니? 응? 리아? 리아가 누구지? 리 레아라는 친구 있고 리아 리아 리아라는 애가 없는데 뭐지? 흠 피아노 침대 빈 책 야 나 이거 줄게 마요네즈 좋아하는 거니 너? 어? 아우 큰일났어 뭐야 마요네즈 하나로 이렇게 잘 올라? 어? 나 뭐 할라 그랬지? 여러분 제 기억이 상실 아 저 위로 올라갈라 그랬어요 광산이요 아우 큰일났어 뒤적 흠 뒤적 흠 뒤적 단체로 마트에 간다 뭔 타임 세일인가? 뭐지? 할 일이 태산이라고? 저기서 알바하나? 저기서 알바하나? 잠시 아이스크림 팔고 있는지 좀 볼게요 아이스크림 팔고 있는지 좀 볼게요 아이스크림 팔고 있는지 좀 볼게요 그치?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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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엇이 뭔가 뭐 되게 좋은 거 안 줘도 잘 꼬셔지는데? 세바스찬한테 선물을 너무 쓸데없는 걸 줬나봐요 물고기 하나씩 줬는데 진짜 좋아하는 걸 줬어야 했나봐 55층 최하층이 대체 몇층이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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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신경 안 써도 되겠다? 내가 석탄은 좀 많고 이제 고기가 좀 궁한데 어? 두 개다 우와 되게 많다 철 어? 눈에 보이니까 좀 캐주고 아!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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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와 수정 과일 뭐지? 얼어붙은 눈물? 세바스찬이 좋아하는 거? 서두르지 말걸 그랬다 그럼 4칸 채웠을텐데 그치? 석영을 급하게 주지 말고 그냥 좀 기다렸다가 줄걸 일리어 또 두 칸 다 해서 이번 주에는 뭐 못 주네요 하이 하트가 4칸이 되어야 한다고 하던데 어쩔 수 없지 뭐 아이고 피 많이 달았다 너무 대충 싸웠나봐 몇 층이 최하층이죠? 근데 진짜 한 100층 막 그렇게 되나? 나이스 컴온! 컴온! 어... 저 이번에 못봤나요? 출구.. 아, 출구? 또 온다 왼쪽이야! 아니구나 어딨니? 그냥 적당히 하다보면 운 좋게 나오는 것 같던데 큰일 났네, 60층 가야되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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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도, 시간도 지금 부족해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빨리 출구만 출구부터 찾아야 되겠다 오! 유령이야 유령아 이거 잘못하면 사망각이다 이거 어? 몹이 되게 많네 유령은 죽이고 가자 핫! 이거 먹고 됐나? 가겠습니다 59층 오오 60 굿 야아 크리스탈 대거 볼까? 볼까? 오오 오오 지금 내가 가진게 지금 되게 좋긴 하네 크으 여기서 혹시 낚시하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다 60층까지 왔습니다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오늘도 되게 늦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꼬꼬들 꼬꼬들 꼬꼬들아 어... 우선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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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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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까지 요고까지 음식칸 이거 요고 좀 특이한 거 커피 음 흠 쓰레기 넣어놓고 오늘 내가 팔게 없나보다 소미 안 쓰는 템들 여기 넣겠습니다 자기 전에 TV를 볼걸 자연의 법칙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씨앗사에 돈을 남겨두셨나요? 더 좋은 물뿌리개를? 그런게 있음? 이런거? 스프링쿨... 스프링쿨러? 흐흐흐 아우 좋아 어? 오! 저거 완성됐어요 야채 내가 과일로 했지? 포도를 하나 써볼까? 어? 아니야 홉! 홉 어디갔니? 제 홉이 여기 있습니다 스파이스 베리 젤리 어? 재채기 농부와일에게 내 무릎이 또 말썽을 부리고 있어 나를 도와줄 수 있니? 아주 매운 고추 나 퀘스트 마저 있었다 이거 뭐지? 잉어? 잉어 잉어 여분이 하나 있습니다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조지 조지 그분은 집에 계시니까 나이스 토마토 토보 불 블루베리만 자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어? 옥수수 좋은데? 옥수수를 꼭 해야겠는데? 좋아요 물 다졌어요 계란 계란 마요네즈 해주고 알 죽죽 됐어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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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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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넣어 놓고요 옥수수를 좀 팔면 되겠다 옥수수 판매 고추가 아 오늘 하나도 땄구나 이거 주면 되고 어 어 아 뭐로 여기 왔네 어쩔 수 없군 이렇게 하고요 제가 그 빼와야겠다 잉어 우리 잉어 하나 조심조심 챙깁니다 이거 낚시대 낚시대 꺼내고 여기 왜 이렇게 가득 찼지? 이런 것 때문인가 이거 저 안쪽에 넣어 놓을게요 그리고 또 칸이 부족해 미끼 때문인가 쨘통 쨘통도 하나 더 하고 싶다 쨘통도 하나 더 하고 싶다 출발 들어와라 이거 남은 벌레 고기를 다 쓰자꾸나 굿 미끼는 진짜 돈 주고 사기 좀 많이 아까울 것 같아 또 길 가다 주울 거 없는지 스파이스 베리 어 무릎 치료 조지 에비게일은 어디 사는 애지? 여기구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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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 집 뭐야 안녕하세요 에비게일 걔 어디 갔니? 잠시만요 살구 체리를 그러면은 겨울에 심는 것 맞겠죠? 봄에 재배를 해야 되니까 봄에 재배 알았습니다 토마토를 수확하기 딱 좋은 계절 그러게요 그러게요 돌아다니다가 에비게일을 만나야 하는데 여깄다 이 분 맞지 또 엄한 사람한테 주면 안 돼 조지가 맞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조... 조디 아니죠? 조... 조지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요 조지 약간 츤츤츤 거리시는데 음... 에비게일이 머리 색깔이 특이해서 눈에 잘 띄기는 하는데 어디서 만나냐 아... 잉어를 말입니다 배달을 해야 되는데 야 에비게일인지 뭔지 걔 봤니? 오랜만에 통발 있는 쪽이나 가야겠다 얘도 한 번씩 바다에 오네 걔는... 걔는 어제 그 마트 간 사람들도 어? 두 번 줬니? 두 번 줬구나 안녕 뭐라는 거죠? 어? 레이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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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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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